안녕하세요. 이상한우미입니다. 짤랑님, 깐차나부리님, 김유진님, 블랙브라이언님, 평타님, 탐구자님, 두두둥님까지 반갑고요. 강동원님, 너! 라고 우주가 무중력이라고 하는 사람 다 나와! 그랬더니 너!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가 무중력이다 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새해완 사람들 90% 이상이 우주는 무중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력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소연으로 어그로를 살짝 끌었으니까 이소연 얘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소연이 오늘 주제에 나왔냐면 지난 라이브에서 미국, 러시아 국방기술을 가볍게 발라버린 기막힌 민간기술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를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참 많은 주제들이 왔다갔다 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소연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출발할 때 포즈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둥근지구를 맺는 분들이 고작 반박한다는 게 저거는 도착할 때 찍힌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저 미국과 러시아 국방기술을 발라버린 기막힌 기술 둥근지구의 아킬리스건, 산소 부분, 기술 부분, 앞뒤 맞지 않는 모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빼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저 화면이 출발할 때 화면이다? 도착할 때 화면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신 분이 있다고 텔레그램 방에 원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그걸 또 반박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여기 보면 이소연이 출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소연이 몇 년도에 우주 다녀왔다고 했는지 아시는 분 여기서 막 지금 출발하면서 이 포즈죠. 바로 막 출발하기 직전에 우주 안타기 직전에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헬멧 쓰고 있지 않죠? 헬멧을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반박한다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소연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등장해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저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버스 타러 가고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들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소연이 끝까지 왼손에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소연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자 인천 애기 반가워요. 박성찬님 탕구자님 비상약품함 이게 산소통이에요. 산소통인데요. 이소연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산소통을 놓지를 않습니다. 왼손에 잡고서 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소방관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아 산소병 아니에요. 안타깝게. 허리 디스크. 소방관의 소방관 1위 하고 있는 병. 바로 허리 디스크에요. 소방관들은 왜 허리 디스크가 걸렸을까요? 소방관 10명 중에 4명은 척추 디스크. 최근 5년간 공상자도 1.6배 증가. 소방관 10명이 있으면은 10명 중에 4명이 척추 디스크라고 합니다. 왜? 왜 소방관들은 척추 디스크가 걸릴까요? 산소통 무게 평균 11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메고 있는 산소통 11kg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게 45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죠.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소방관이 고작 11kg짜리 산소통 하나 메고 있으면서 10명 중에 4명이 척추 디스크가 걸렸다고 합니다. 말 다 한 거죠. 이소연은 지금 손에 산소통을 들고 있는데요. 저 산소통으로 몇 분을 호흡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백 들고 가듯이 가볍게 들고 가고 있어요. 저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벼운 산소통도 10kg가 넘어갑니다. 지금 들고 있는 통이 10kg이라고 치고요. 여성이 저렇게 가볍게 첨도 끝까지 쭉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도시락 마치 소풍가방 들듯이 아주아주 가벼운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것이 진짜다라면 이소연은 보통 여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슈퍼맨, 슈퍼우먼. 소방관들도 척추 디스크가 걸리는데요. 이소연 지금 헬멧 벗고 있어요. 이제 쓰기 시작하죠. 여기 이제 잊을 수 없는 재미있는 장면이 또 있죠. 여기서죠. 내려갑니다. 머리가 쏙. 여러분들 이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소연이 하는 것처럼 머리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가능한지. 척추가 없는 문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척추가 있고 뼈가 있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우주복을 입고 불가능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소연이 입고 있는 우주복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동이 없어요. 이소연의 우주복은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머리만 쑥 내려가가지고 이리저리. 저거 머리 왜 내렸게요? 가려워서 내린 겁니다. 팔의 앞부분만 살짝 움직여요. 앞부분만. 손 부분만 조금 움직이고요. 요건 이소연의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죠. 어차피 오늘은 이소연은 어차피 악자살이기 때문에요. 중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우주가 무중력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로빈님. 택정함을 받은 자. 두 분. 아 그러네요. 로빈님. 중력이 없으니까 무중력이.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 없다. 무중력. 아 그 중력 말고요. 금우 중력 말고. 중력 없다 말고.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깝깝한 거지. 우주 자체가 없는데. 우주가 유중력이냐 무중력이냐. 이거 따지고 있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 최초의 우주 정거장 이름 아시는 분. 최초의 우주 정거장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스카이랩입니다. 자 여기도 우주인들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스카이랩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이거 이제 스카이랩 영상인데요. 이제 막 우주인들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와 산소통이 더 무식하게 커요. 더 무식하게 큰데. 더 가볍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헬멧 썼어요. 근데 얘들은. 얘들은 지금 헬멧 착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소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볍게 들고 그냥 막 흔들흔들 하면서 아주 아주 가볍게 들고 자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있죠. 아니 이소윤이는 헬멧 뚜껑 열고 우주선 탑승했는데 우주 정거장 가는 이 사람들은 왜 헬멧을 쓰고 탑승을 했을까. 스카이랩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최초의 우주 정거장 스카이랩에 처음에 몇 명이 올라가서 근무했을까요. 3명입니다. 3명. 여기 지금 3명이 있죠. 1명 2명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카메라가 좌우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그렇다면 누가 카메라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4명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 촬영자까지. 그런데 오늘 그건 주가 아니고요. 메인 메뉴가 곧 나옵니다.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500kg 500kg 1톤이에요 1톤. 우주 무중력이라 가지고 1톤도 가뿐하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봉이 휘는 걸 한번 봐보세요. 봉이 휘죠. 우주가 무중력이라고 한다면 저 봉은 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톤짜리 엽기를 드는 거죠. 지금 우주정거장에서. 올라가려면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쓸데없는 엽기하는 걸 보여주려고 무려 1톤짜리 쇳덩어리를 가지고 우주로 올라가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봉이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우주가 중력이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봉은 절대로 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봉과 혼은 일체가 되어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야 되겠죠. 다리 넓게 펴고 역도하는 것처럼 균형 잡고 얘네들 체조선수예요. 체조선수 체조. 이 스카이랩 최초의 우주정거장 이것도 역시 사기였다. 당연히 사람들 이런 거 보여주니까 우주가 무중력이구나. 신기하다. 좋다.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얘네들 체조선수 체조선수들 봐보세요. 우주에 가서 하는다라는 게 우주정거장에서 이런 쇼를 하는 겁니다. 자 허리 펴고 하나 둘 셋 자 옳지 아이고 잘했다. 체조선수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골 때리는 게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무중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뛰어갈 수가 있습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없는데 여기가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죠. 여기 중력이 없다고 얘네들이 지금까지 생쇼를 하고 있는데 체카기를 뛰어가고 있어요. 자 이래도 나사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우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정거장 이런 거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트장에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 오늘인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이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주정거장 세트해놓고 사진을 영상을 찍고 있는 저건데요.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가지고 진짜 우주정거장에 바로 이거예요. 세트장. 이걸 보면서 우주는 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스카일에 얘네들이 일루미나티 또 사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주에서 보는 지구라고 하면서 여기 또 666을 보여주고 있죠. 666 666이죠. 666 666 666 999 뒤집으면 666이잖아요. 이렇게 구름에다가 또 장난쳐가지고 또 이렇게 666 이렇게 그려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1970년대에 TV에 나온 영상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나온 거예요. 스카이 데뷔 그 당시에 쐈으니까요. 쐈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미 1970년대부터 세상은 일루미나티가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통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통제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질 못해요. 이 사탄이 얼마나 고수입니까. 내가 노예인데 내가 지금 감방에 갇혀있는데 감방에 갇혀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주가 무중력이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당장 뛰어나오기 바랍니다. 가볍게 의뢰해 드릴 테니까요. 항상 열혈팬들 감사드리고요. 금요일날 고정라이브가 있지만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정라이브 개념은 멀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